숙련된 기술 명장을 양성하고 발굴하는 기능경기대회. 2022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의정부와 파주, 시흥 등 도내 5개 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갈고 닦은 기술을 쏟아내는 멸정 가득한 현장을 이슬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고의 기술 명장을 가리는 2022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그동안 수없이 연습하며 익힌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참가자들. 진행 중인 종목은 산업제어 종목인데 각종 제어기기와 자재를 조립, 가공하고 배관과 배선을 연결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경기장. 이곳에선 CNC 밀링 종목이 진행 중입니다. 밀링 머신을 가지고 각종 기계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참가한 학생의 표정이 전문가 못지않고 각오와 포부도 남다릅니다. 손으로 깎는 저런 걸 하는 건데 이 과제가 약간 실력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서 메달은 일단은 무조건 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모바일 로봇 시스템을 제어하고 설계하는 모바일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종목들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 대회는 경기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숙련 기술인력을 양성,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올해는 기계 설계, 3D 프린팅 등 53개 종목을 두고 5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160여 명의 선수는 다가오는 8월 열리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 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거머쥐게 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